네, 늘 이제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셔서요. 어쨌든 물론 시장은 뚜껑 열어서 무슨 다음 날이 대보고 다음 주까지 대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늘 기분은 좋습니다. 자, 또 어제 같은 경우에 시장에서 뜨거웠던 섹터가 또 5G 통신장비 쪽이었는데 서진 시스템은 여전히 오늘도 뜨겁게 지금 불을 타고 있는데 상승력은 조금은 빠진 듯하나 그래도 시장 대비 괜찮습니다. 사실 서진 시스템을 제가 선정한 이유는요. 또 공시적인 내용도 좀 있고 또 트렌드가 지금 통신장비 5G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어서 이 종목뿐만 아니라 유비커스라든가 HFR이라든가 그리고 RF, 머트리얼즈 이런 등등 종목들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주목하자라는 건데 사실 이번에 대선이 있기 전에 대선 후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섹터가 어디냐라고 기존에 한번 점검을 해서 말씀드렸는데 그건 통신장비였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움직임이 있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외 투자 5G 본격화가 진행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북미 통신사의 커버리지 확대, 주파수 클렌징에 따른 상용화 가능 중대형, 중대역 주파수가 내년 연말까지 확대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미 프론트워 시장은 이제 성장 구간의 초입에 진입했다는 분석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상당히 긍정적이고 사실 5G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약간 양측이 소년과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이제는 안 속는다. 그런데 사실은 이럴 때에서 더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또 힘들었고 또 힘들었고 또 힘들었잖아요. 이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만 올라오면 정리를 하고 싶고 오히려 투자를 안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기관 투자관의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흐름이 있습니다. 서진 시스템을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거는 뭐하냐면 한 주당 한 주에 무상증자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어떤 내용에 대해서 지금 주가를 좀 보고 말씀드릴게요. 주가가 올라갈 것이냐 떨어질 것이냐 많이 염려를 좀 하실 것 같은데요. 한 주당 한 주 주식을 주는 것은 좋은 거예요. 공짜로 주식을 받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늘이 4월 1일이잖아요. 4월 14일. 4월 1일에서 4월 14일까지 배정 기준인데 배정 기준은 3일 결제 방식이기 때문에 권리락이 4월 13일에 나옵니다. 그때가 주말이 이제 아닌 일은 제가 지금 확인 안 해봤는데 주말이 아니다고 가정하고 4월 13일에 권리락이 나오기 때문에 4월 12일에 권리락을 시킬 건지 말 건지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4월 12일까지 주가가 많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다면 익절을 한번 하시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권리락을 시켜서 유산균자 물약을 받으시는 분들은 추후에 변동성을 이용을 해서 신주가 시장에 상장이 됐을 때 주가가 많이 좀 빠져 있지 않겠습니까? 기존 주식보다 2배가 늘어난 거니까 그때 많이 빠졌을 때 기업에 대한 성장선이 있는 거니까 그때 추가로 좀 더 사주고 아주 긴 관점에서 투자 전략을 수립하시면 서진 시스템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최근에 리포트 현황 이런 걸 봤을 때도요 서진 시스템에 대한 어떤 향후 전망을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9,650원인데요. 목표가는 최근에 5만 2천 원까지 손주가는 3만 5천 원 정도 잡고 제가 말씀드린 전략을 좀 구사하시면 무상증자 발표한 서진 시스템에서도 좋은 성과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지난주에도 제가 DLES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때 이후에 또 많이 빠지지 않고 좀 좀 이렇게 눈치로 보고 있는 분위기잖아요.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심 있게 더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